이거 언제 풀리는 거야 형 이거 오프닝 이거 하면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너 때문에 그래 얼굴은 왜 계속 그 터질걸래 아 좀 틀렸어? 머리 좀 좀 많이 짧게 짧게 이게 좀 풍하게 되더라고 풍하게 되네 이런 식으로 하면 형 나도 형 얘기할 게 많아 해봐 왜 아니 종국이 형이 지난주에 녹화하는데 계속 우리 상 방송 중에 형이 방송을 하거나 내가 방송을 하거나 이러면 이 형 옛날에 장난치고 그러다가 급격하게 한 2주 전부터 휴대폰을 맞추냈더라고 아 내가? 녹화 중에 이런 거 잘 안 보는 형인데 계속 어디서 답장하고 뭐 메시지를 보내고 야 일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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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근데 내가 봤는데 아니야 근데 내가 봤는데 트레이너랑 약속 잡죠 이거 몇 시에 끝나니까 뭐 간다고 했잖아 문자 하더라고 엄청 하던데? 헬스클럽 문 닫지 말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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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